예 어 올해 설치했던 롯게도 출입을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그 이 밭에 다섯 개를 중간 고려다가 달아났던 것을 지금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심히 보시면 노랜재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 노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물에다가 다시 담가 놔서 1년 동안 둡니다. 그랬다가 내년에 약 방지할 때 이 노랜재가 우려나온 물을 방지할 때 한 바가지씩 1.5L 정도를 퍼서 그 물과 함께 약 방지를 해줍니다. 그럼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통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노랜재를 여기다가 사체를 전부 다 모아서 물에다 담가 놓겠습니다.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랜재를 물에다 담가 놨다가 이 물을 흘러서 농약 방지할 때 물을 조금씩 넣어서 방지를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